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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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어 왜 이렇게 떨리지 엄매가 앉았는데 제가 난 울 거 같아 지금 공황장애 있어서 약 먹고 있어서 그러니깐 내가 지금 막 언니가 그러니까 아우 어떡하면 좋아. 막 막 손 손 발이 지금 떨리고 마치. 말이 안 나온대. 점사가 안 나와. 그냥 불쌍해 죽겠어. 불쌍해 죽겠어. 니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. 왜 인생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고. 어쩔 줄 모르겠어. 내가 미치겠어 지금. 저도 어쩔 줄 모르겠어. 나도 못 치겠어.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눈물만 나. 어떡하냐 내 새끼 이 소리밖에 안 나와. 갈 길을 갈 길을 모르겠네. 어느 쪽으로 갈지를 모르겠어. 이미 다 포기했거든요. 산도 포기하고.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고.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언니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어요. 은혁 11월 1일이요. 11월 1일. 아우 나 이런 일이 없어서 어떡하면 좋지. 안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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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씨. 전 보러 간 적이 있다고 그랬죠. 응. 거기서 그런 소리 안 해요? 하세요. 신 받으라고. 아 저요? 응. 그런 소리 없어요?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하면 좋냐 소리 나오는데. 그래요?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언니. 응. 근데 신. 뭐 전에 신 줄은 좀 있다고. 전에는 신 줄이 조금 있었는지 모르는데. 작년서부터 신 줄이 너무 강하게 내려와서. 응. 그래서 그래. 그래서 언니. 벌써. 다 앞을 맞고 계시잖아. 그러니까 언니가 뭔지를 모르겠는 게 그거야. 뭔지를 모르겠는 게. 응.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. 이 길을 가야 되는 건지.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소리는? 아니요. 들어봤죠? 네. 저도 그렇고. 응.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되는 건지. 아니면 말아야 되는 건지. 나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. 언니가 그냥 인간사. 인간세계에서 살기가 힘들어. 다 되는 일도 없어. 그냥 악.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? 아무것도 안 보인다 언니. 지금 안 하고 있어요. 응. 아무것도 없어. 할 게 없어. 할 수가 없어.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할 수가 없어. 미친년이 안 된 게 다행이야. 응. 네 나이면 결혼해서. 애들 낳고. 그건 알콩달콩. 그렇죠?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. 다 안 될 건데. 그냥 이외했어요. 다 안 될 거예요. 애기는 있어요? 응. 응. 언니가 안 키워? 네, 제가 안 키워요. 그치요, 저쪽에 다 맡겼고. 언니 혼자 있죠? 네, 부모님 집에. 응, 언니 혼자. 신준, 안 씨. 너무 내려와서 어떡하면 좋지, 이건? 그냥 눈물만 나. 그냥 눈물만 나. 이 길을 간다 해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근데 언니가 내가 봤을 때는 맞아요. 이쪽 길을 가는 사람은 맞아. 신과물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. 유튜브 봤으면 아시겠지만 신과물인 건 맞는데. 언니 성냥이 언니가 독할 때는 되게 독해. 그런데 또 약할 때는 너 유리알 같아. 잘못하면 손만 턱 틀면 탁 깨지는 유리알 같아. 그러다 보니까 가란 소리도 못 하겠고. 그러다니 그냥 그러면 언니는 평범하게 그냥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른 꽃이나 하면서 그냥 인생 살까요? 근데 그것도 안 돼. 참 답이 없어. 너무 깝깝해. 내가 뭘 빌어서 가면 잘 될까요? 이것도 없고. 막막하게 그지 없고. 언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죠. 네, 맞아요. 누워만 있고 그냥. 할 수가 없어. 할 수가 없어. 그러다니 어디 가서 기도라도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. 몸이 천근만금이야. 방바닥에 기어다니고. 그래, 병원 가면 공황장애니, 우울증이니 이렇게 진단이 나아요. 근데 언니 어떨 땐 살고 싶지도 않잖아. 이렇게 해서 뭘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. 그렇죠? 웃고는 있는데. 언니 마스크 내렸다 잠깐 올려봐 봐요. 어떡하지, 언니? 언니가 마음 먹어야 돼. 어떻게 살 건지. 죽을 수는 없잖아. 그렇죠? 원래 무당이 되면요. 할 게 없어서 무당이 해요. 나도 이 길을 들어오기 전에는 정신병원에 갈 생각을 하고 무당이 된 거야. 근데 아니, 정신병원에 가냐 무당이 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. 할 게 없어. 내 몸은 천근만근. 그나마 그래도 신랑님은 받들고 사니까 그나마 밥을 먹고 걸어다녀. 근데 쉬운 일도 아니야. 돈도 돈이지만 외롭고 힘들고 지금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. 근데 딱 하나는 있어요. 그냥 사람이 된다는 거. 어떡하든 나. 약 먹어도 소용없어. 정신병원 가도 소용없고. 언니가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. 어떻게 살라는 건지. 이렇게 살던 정신병원 약을 먹으면서 평생 그렇게 집에서 누워서 살던 이산천산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. 왜 집에서 살던. 외로운 인생은 맞아. 무당이 됐다 해서 요즘 유튜브에서는 잘나가는 무당들 많으니까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룰루랄라 다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 없어. 그거는 진짜 몇만 명 중 지금 뭐 얘기해 듣는 무당이 25만 명이니 이런 소리 나와. 짜장면 집보다 더 많은 게 무당 집이다 소리도 나오고 그 속에서 살려면 경쟁이야. 여기도 치열해. 오죽했으면 나도 내 나이에 이 나이에 뒤늦게 받아갖고 힘들다 보니 뭘 해도 이렇게 깎아보고 5만 산이면 돌아다니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. 나 좀 살려주세요. 정말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게 힘들 정도로 힘들게 살아. 뭘 해보면 잘못됐다 소리 듣고 욕이 이빨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럴 때도 있고 앳다 모르겠다 다 때려치자 이런 소리도 하루에도 열두 번이 더 부뚝부뚝 나고 잘 보면 잘 봤다고 그리고 못 보면 못 봤다고 난리를 지기고 그러면 이게 신령님의 소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이제 와서 나도 헷갈릴 때가 많아. 근데 어떡하겠어요. 살아야 되잖아요. 좋은 건 딱 하나야. 신령님은 내 편. 죽게는 안 만들어 주시는구나. 어떡하든지 고비가 올 때마다 나를 이끌어 주시더라고. 나 진짜 신령님 아니었으면 나도 지금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. 그럴 정도로 힘들게 살았고 매일매일 어떡하면 죽을까만 걱정하고 살았는데 그 마음이 안 든 것만 해도 난 고맙게 생각해. 저를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지금 배워가면서 부모님들 밑에 신부모님들 밑에서 열심히 하나하나 배우고 있거든요. 그게 나의 삶의 원동력이었어. 그래서 약도 안 먹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건데 언니도 살려면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. 그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내가 뭘 배워서 그러면 뭘 할까요 이런 소리도 안 나와요. 워낙 앞에 워낙 앞에 강하게 서세요. 언니 앞에 뒤에 떨쳐서는 일어나야지. 그냥 이대로는 안 돼, 언니. 이대로는 안 돼요. 제가 그럼 다른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? 네. 궁금한 거세요. 저희 지금 제가 사정이 좀 그래서 친정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거든요. 그런데 예전부터 어디 가서 보면 아빠하고 저는 약간 상극이라고 같이 살 수가 없다고 한 집에서 그런 소리를 좀 들었는데 아버지 요새 많이 천천하시거든요. 아버지 몇 년생이세요? 아버지 49년생이요. 소띠. 49년? 나이가 많으시네. 조금 아프신 게 아닌데 잘해드리세요. 그럴수록 지금 언니가 그렇게 누워있고 그러면 아버지가 더 힘드실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래서 그나마 아빠 때문에 움직이기도 해요. 움직여요. 그렇게. 내가 열심히 잘 살 거야. 걱정하지 마. 하고 그렇게 어디 된다면 어디 알바라도 좀 다니면서 자꾸 움직여야 돼. 가만히 있어 갖고는 안 돼. 그리고 마음속이라도 나 좀 살려주세요. 하고 외쳐요. 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. 하고 외쳐요. 그러면 도와주시겠지. 그러니까 이 답답함이 어디 가서 확 진짜 막 목 놓아서 울어버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진짜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. 막상 그러려면 울음도 안 나오고 왜 내가 왜 울어야 되지? 이런 생각도 있고 어떡하겠어. 언니는 사주가 그런 걸 신령님을 받들고 살아야 될 사주다 보니 그러니까 인간 사계에서 힘들고 그러니 이것저것 다 안 되고 내 나름대로 언니가 뭐 팔이 없어 손이 없어. 그렇죠? 운 난 것도 아니고 배운 만큼 배워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답답하기만 하고 손대는 거 대대로 대는 거 없고 어디 가도 사람이 무서워지고 사람 인간 사회 인간 사회 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.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돼. 내가 그렇다고 뭐 게으름 피우고 산 것도 아니고 헛돈을 바라고 산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럴까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. 이거를 다 겪어 나갈 수 있었으면 아무도 무당을 안 했겠지.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할 게 없어서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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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니까 무당을 하는 거예요. 신령님이 바라는 건 왜 나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못하게 막아 놓는 거야. 오직 신령님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봐. 신은 참 어떨 땐 원망스럽기도 해. 왜 본인들만 바라보게끔 만드실까. 나도 사람인데 나도 좀 좋은 사람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싶고 친구들도 같이 어울리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은데 그런 걸 할 수 없게끔 만들어. 오직 본인들만 당신들만 알아주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만큼 제가 그랬잖아요. 난 딴 거 안 봤다고 나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그것만 해도 이렇게 밥 먹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갔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실 때는 참 어떨 땐 원망도 스러워.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. 근데 그게 언니 사주야. 그랬더니 안 씨 안 씨 가중으로도 있지만 엄마 성 쪽으로도 엄마 쪽으로 타고 올라가고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고 탱화가 보이는데 단지가 보이고 아마 엄마 쪽으로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. 엄마 쪽으로 내려와요. 탱화가 있고 단지가 보여요. 저 단지 그렇게 모셨던 분이 있다 보니 그게 내려오다 보니 아무도 없었나 봐.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서는 받들어주길 바라는 거지. 그게 언니야. 나 좀 받들어 달라고. 그게 언니의 인생이고 어떡하겠어요.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는 무조건 받아야 되나요. 우리 할머니는 받으래요. 우리 할머니는 네가 살고 싶으면 지금 그대로는 안 돼요. 언니는 답이 그거 하네.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잘 받들어 갔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